세상에 콩깍지 사랑해 주는 사람 또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지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최고야 이렇군 저렇군 간섭하지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저렇군 이렇군 시비 걸지만 내 눈엔 그 사람만 보여 사랑의 콩깍지 씌워버렸어 나는 나는 어쩌면 좋아 사랑의 콩깍지에 콩 그 사람의 콩깍지에 콩콩 난 푹 빠져버렸어 사랑의 콩깍지 씌워버렸어 나는 나는 어쩌면 좋아